2017년 sbs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주현진 과거와 현재 1편 장서희님 민들레여 과거 45세 현재 50세 김생아님 조용하여 과거 7세 현재 12세 양정아님 이계화 미쓰리여 과거 46세 현재 51세 성형님 나재 역 과거 33세 현재 38세 손녀은님 9세 경력 과거 34세 현재 39세 손창민님 9필모여 과거 52세 현재 57세 김주현님 강하리여 과거 30세 현재 35세 김주현님 강하리여 과거 30세 현재 35세 이즈훈님 설기찬 9세 우여 과거 29세 현재 34세 오아린님 진홍시여 과거 6세 현재 11세 이재진님 나재동여 과거 26세 현재 31세 이즈훈님 강하리여 과거 42세 김명수님 글미켄 회장역 과거 51세 현재 56세 이즈훈님 강하리여 과거 51세 현재 56세 이즈훈님 강하리여 과거 51세 현재 56세